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걸로 이른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. 싱가포르 대화는 여기 로고가 들어가서 드리마에서 시험 나가니까 얘들아 도망해 보자. 바이바이! 빠이빠이! 빠이빠이 빠이빠이! 꽃야. 브이로그 찍어. 어휴, 죄송합니다. 해진다 해. 두 새끼만 따로 성공해요. 두 새끼만 따로 마시러 가야죠? 두 새끼만 따로 마시러 가야죠? 끝난다. 두 새끼만 따로 마시러 가야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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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